모르나나만 셋, 둘, 셋! 기아졌습니다! 오늘 왔네요. 너무 예쁘네요. 어? 뭐 먹다 왔죠? 있으니까. 뭐 먹었어? 이클립스. 아, 이클립스? 나도. 진짜요? 나도. 오늘 뭐 촬영하고 왔어요? 아, 그니까요. 진심인거? 배가 달라고. 그니까요. 그래. 진짜. 이거 잘 안 먹었어. 어? 이클립스. 이클립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뭐가 되게. 아... 예쁘다. 예쁘다. 좋은 뜻이에요? 약간 폭탄. 토개피 같은 느낌. 아니, 아니, 아니. 아, 얼른 질리. 아, 죄송합니다. 오늘 연기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재밌었죠? 19번째인가 보는데 오늘 우쿼 가던데 언니 아직 다행히 안 나왔네요 제가 내일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저 오늘 회식 있었는데 언니가 왜 이렇게 저주해요? 글쎄요 언니가 그러고 진짜 거짓말 그런 거 정말 새했다고요 전 NG였다고요 지훈이 지훈이가 지훈이가 어디야? 물어보고 싶은 거 없죠? 오늘 하루 종일 하시려면 어? 물어보고 싶은 거 네 다 들었어요 이거 아직 컴백 날짜예요? 컴백 날짜는 20만원 다 하시나요 다 하시나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기다려주세요. 집에 가세요. 집에 가요. 언니 이거 저녁 보내줬어. 이게 뭐예요? 어. 7월 31일까지. 썸데이 에스까. 썸데이 에스까? 아 4년에 보고서. 오, 또 재밌겠다. 너무 해야 돼, 비엥 씨. 너무 늦게 해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때는 하진 않았어. 초반에. 무슨 회사이트로 왔나 봐. 그리고 갈라고. 안 하고 싶어. 생각할 동안. 가야 돼서. 갈게요. 살게 묻었어. 조은아 안녕. 가세요. 안녕. 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10일에 가셔. 네, 네. 정말 마음에 들지. 내가 수원에서 사버릴 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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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관객이 큰일인데 너무 많지? 막 그랬어. 리액션이에요. 아하. 같이 찍어줘, 우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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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는 계속 날라가게 돼. 램프는 날라가게 돼. 램프는 날라가게 돼. 램프는 날라가게 돼.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아하. 오늘도 새먹구인가? 아하. 오늘 처음에 볼터치 색깔이 코에 좀 묻은 거 알아? 같은 게 아니라 묻힌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너무 빨개가지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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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언니 한참 좀. 아. 언니. 그 있잖아. 그거 한참. 인생네컷 탈 때. 인생네컷 탈 때. 인생네컷 탈 때. 어떤 포즈 할지 언니가 추천을 좀 해줬으면. 그때 했던 그런 포즈 알려주세요. 어이구. 잘 나갔네. 네. 로상아 줄게. 네. 볼. 네. 고기 잘라. 뭐예요? 네. 하트. 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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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트. 민다. 하트. ounds as. 하트. 주사하지. 하트. 나의 상황. 하트. 하트. 위에. 하트. nueva 상황. 아. mechanical. 이현아 생일 축하한다. 뭐지? 뭐 있지? 얼른 보러와. 이현이 안 보이게. 감동이다. 감동이다. 아 생일 축하해라 했나? 생일 축하해. 질문? 아 이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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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질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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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제가? 제가 바란 거 얻은 거예요? 아 언니 이키 다섯 개인 오기자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키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게 무슨 나물일까요? 맞죠? 틀렸어요. 맞죠? 이키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물의 이름이 변하질 않죠? 미안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게? 무슨 나무라고요? 원래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오기자? 오기자? 오케오케. 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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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가 됐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또 좋아하는 말? 그렇구나. 제일 듣고 싶은 말. 재밌다. 재밌다. 나 아이가 있다고요? 재밌다. 이다. 이다. 당겨가지고 아프구나. 초콜릿 먹을래? 네 먹을래요. 네 먹을래요. 휘이플랩 매일에 언니가 디저트 먹으러 갔죠? 어떤 마음이 많이 따라서 그러니깐.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뭔데요? 재밌었다. 여기 빵. 재밌었다. 케이크. 무슨 케이크 먹으면 무슨 케이크 먹어요 보통? 시원님 딸기 초코 케이크 먹고. 케이크? 딸기 초코 그런 거 있어요. 딸기 초코.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 어? 먹어보고 싶어요. 언니 한 입 먹어봤어요. 진짜 뱅 바이 초콜릿이요? 아니 그 두바이 초콜릿이 들어있는 에이글. 되게 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근데 근데 오늘 샵에서 팬들이 주셔가지고 이거 나가서 먹어야겠다 하고 근데 카페에서 뭐 다른 거 시키고 이거 한 입 먹어야지. 한 입을 빵 먹는 순간 외국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에이? 그러고 싶나서? 근데 그 한 입이 되게 맛있었어. 파스타일까? 생각해. 내가 이거 맞춰줄까? 내가 갈까? 균이 때문에 월요일빵도 없다고. 언니 근데 저번에 아국빵 셀카 인쇄스로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왜 인쇄스 안 올렸어요? 소희 선생님한테 진짜 맞아요. 인쇄스 안 비켜요. 인쇄스에 올리기는 좀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낯속하신 거예요? 아니요. 다음에 또 가. 안녕 안녕. 심히 가. 언젠가. 가면 되죠. 너 뭔가 주고 지켜야 돼? 꼭꼭 꼭꼭. 꼭꼭. 내가 무슨 그런 게 있거든. 우리 애왜. 그러면 이제 코피탕은 벌 조금 안 말해. 코피탕은 벌 Multimyearsак 미래. 그럼 이제 코피탕은 벌 조금 한번 해. 뭐 할 법이야 코피탕은. ? 뭐 할까? 코피탕은. 이런 주점멘트 어때요? 너무 좋지? 아 그래요? 저 맨날 해드릴게요. 노력할게요. 헐 너무 예뻐요. 진심이 안 된 게 좋아요. 너무 진심인데? 언니는 알아. 대단하다. 열 몇 시간 보존해야 될 것 같은데? 사진 찾는다고. 언니. 진심으로 사랑해. 고마워. 왜? 왜 이렇게 사랑해? 진짜 나쁘다. 나랑 머리 똑같지? 아니라고요. 언니가 더 예뻐요. 오빠 제가 별명 지어줄거든요. 줄만이라고? 줄만이. 언니 제 성도 모르잖아요. 한 땡땡이라면서요. 한 땡땡. 강문준. 또 시작이야? 최문준. 강문준. 이문준. 진짜 그거 빼고 다 나온다. 오문준. 너무 싫어. 진짜. 그럼 뭐가. 김문주? 네. 김문주? 고구만 뭐네요. 맛있는 거 많이 보고. 다가서 봐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래도 뭐 할 건데. 나와. 한 번만 찍어볼게요. 한 번만 찍어볼게요. 네. 이름이 뭐죠? 저 던금. 정금. 정금. 정? 던. 정금. 빼빼로. 어떤. 하하하하. 하하. 가자. 어? 어? 안 기다리시겠어. 저 unions. 비밀이에요. 아 네네네네. 가요? 언니 사랑해요 언니 잘가요 잘가요 언니 언니 오늘 풀어 맞으면 안 돼요? 네 풀어 맞으면 잘가요 잠깐만 나 지금 부담 촬영 중 나 사진 찍었어 아 간다 간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반가워 난 안 찍었어 다 쓸 수 없는 거야 á wixt이 냐 냐 냐 냐 냐 냐 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